저는 지금 퍼스에 도착했습니다. 원래 좀 딴 데 있어야 되는데 또 이번 달은 제 몰래 스케줄 대로 안 오는 것 같아요. 일찍 자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 쐬러 잠깐 걸으러 나갔다 와야겠어요. 그대로 호주로 나갔다 보겠습니다. 날씨 너무 좋아요. 저는 호주 맨날 겨울에만 와가지고 모른에 왔는데 역시 호주 날씨가 좋을 때 보니까 너무 좋은 호주입니다. 이제 호주 이렇게 불을 찍떠나요? 원래 다들? 다 낮췄는데 역시 한국국당은 갔지 않습니다. 러니어 샷이 다 열렸다. 한번 가볼까요? 열린 게 별로 없고 이런 데 밖에 없어요. 발꽃이 슈퍼마켓밖에 없어요. 한국 컵라면이 있나? 찾아보고 있는데 호박찌 갈대. 호박찌 갈대. 호박찌 갈대. 뼈 모 모래라. 가사진리 16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1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몰크는 당깁니다 생각보다 건더기가 많은 거 같지 않아요? 기분 탓인가?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저는 호주에서 제일 좋은 게 커피여가지고 호주 커피 마시러 다녀오겠습니다. 날씨 미쳤습니다 여러분. 이번 골목을 들어가면 헤리포터 마을에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갑자기 런던 같은 거리가 생겨요. 매운 물에 들어간 것 같이 혈액저를 넣은 종이 매운 물에 들어간 것 같이 1-2-2라운드 거 맞게 4-2-3라운드 거래가 표고싶은 예상은 1-2라운드 웨이트로 주문해주세요. , embar크에 취약한 구겨 overview 잠시 후 마을에 들어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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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장비를 가지고... 야 내 스킨. 겁나 조그맣어. 내꺼 정말 조그맣어. 안정맞아. 아 겁나 귀엽다. 안정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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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만. 안정맞아. 안정맞아. 나 귀엽고 보여? 어? 마야 재단 와 야 날 수옥해 가서 픽업하고 난 티켓 뽑고 올게 땡큐 코치를 받았습니다 땡큐? 네네도 좋아요 응, 얘가 큰 녀석이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먹어먹을래? 넌 들킨너겐? 같이 먹어 아, sorry 희자도 맛있게 생겼어 야, 콜라면도 있어? 응 응 그래 햄버거 햄버거 with the view 아, 힘들어 얘 아닐까? 근데 10살 때 와도 난 14살아만 내가 10킬을 엄청 오랜만에 타가지고 난 지금 입이 얼은 것 같아요 더 높은 데가 RP가 좋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찢어져서 진짜 잘 안 보인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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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 아, 아 아 아 마 pea 등장 많이 보여준 아예 очер이가 색깔 달라 하나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거 진짜 한국스럽다 네 버글리미티 막차는 골프 수물이 딱 좋아 맛있어라 먹으세요 어때요? 그림받이 시시 그림받이 시시 그림받이 시시 그림받이 시시 그림받이 시시